김포시 보건소 선배진료소를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4일부터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시보건소 선배진료소를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4일부터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시보건소 선배진료소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대응인력의 피로도 누적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됐습니다. 김포시는 선배진료소 운영시간에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동 종합운동장과 마산동 생활체육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방침에 따라 변경 없이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202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천명대로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